지금 여행 중에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찾아먹고 했는데 재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이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외국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현이 이런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었고요. 이건 숙성을 조금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좀 잡내가 나서 와사비 넣으니까 훨씬 나고요. 제 입맛에는 그런데 친구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과제 좀 하고 지금 친구 집에 가고 있고 몰도바 키시나우에는 도로 한 중간에 산책길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아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몰도바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할 건 별로 없는데 가볼 때 생각보다 많거든요. 물론 관광지처럼 상상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 와서 보시다 보면 아 뭐 괜찮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저는 지금 친구 집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에이! 헬로우! 헬로우! 유 타이드 유어 헤어! 에리킹 이즈 굿! 에리킹 이즈 굿! 예스! 하리오! 음... 좀... 굿! 안 나패! 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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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ports! 다같은 거 다 remember 안패! 헬로우! 이게 다 있는 거지? 그게 tuck은 울음ателей 한 scene 진짜! 네! 너무 맛있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진짜? 내가 먹어도 될까요? 네, 왜 안 돼 이거 맛있어? 정말? 치즈가 보다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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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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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레럿앤치즈 좋아 그리고 좀 냄새 냄새 순댐 와우 좋아 좋아 네 제가 먹을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밥은 잘 된 것 같거든요 이거 좋아? 저거 다 먹기도 하고 퀼리 맞다 아 여행 정말 정말 포기해 2분 후 오케이 피시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쁘게 만들어줘야 될까 저는 대충 만들고 아 그냥 맛만 주면 되죠 오케이 오마이갓 땡스 아 왜 이리 퍼러 because you need to check there is no force 아하 음흠 good? you can eat like this good? a little sweet mmhm yes uh huh together uh huh you understand good? yeah yes for sure? okay i'm so happy because you like it mmhm a little little spicy because i put garlic and onion a little wasabi that's why and one more i wanna show you how to eat we call him uh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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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asy yeah easy nice wow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yeah nice be honor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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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eaten a little left but i think i should have to clean this and i've done the r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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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t it's almost 4hs it's almost 4hs so 지금 시간에는 버스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합니다 한숨 자고 내일 다시 영상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47분입니다 이제 로마니아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 알지? 어? 친구야? 어? 이런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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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응 오 쒸에 사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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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 전 기억에 든다 잘 나를 더 내고 매우 미쳤어 김창현의 눈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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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안 안 안 안의 그냥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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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